지수를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 0.13% 하락한 311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57% 하락하면서 1028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을 했는데요. 10시 28분 상황 마이너스 0.05% 약보합이에요. 1포인트 빠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연예인들 뭐 규제하겠다 엔터주 규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중국 시장이 폭락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박살이 나죠. 그렇다는 얘기는 뻔해요. 우리나라 기자들 기사들 기사 있죠 기사 기사만 그렇게 낸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사만 그렇게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사를 상악회들을 지금 막 만들어가고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 본국에서는 별로. 그렇죠. 중국 당국. 그러니까 걔네들은 나라에서는 별일이 없어. 평온한데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건 왜 그럴까. 고민해보면 원래 그랬어요. 원래 과거 게임주도 그랬고 아까 얘기했었던 SF 반도체도 그렇고 많이 크게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교육주들도 작년에 마찬가지 크게 올라가기 전에 중간중간에 흔들어 놓습니다. 일부러 개인 투자자들 불안하게 기사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일부러. 그럼 중국이 폭락이 나오면 아 그래 맞아. 중국이 지금 막 폭락이 나고 있고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엔터주들도 박살이 나는구나. 그러면 이해라도 되죠. 근데 지금 중국 시장이 이러다 플러스 나오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0.05%입니다. 약보화 돼요. 약보화. 그리고 항생지수는 지금 플러스고요. 대만은 플러스고 이게 웃긴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대만 증시는 폭락이 나와야 되는 거고 중국 증시도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진짜 플러스 나게 생겼네. 어쨌든 중국 증시 많이 안 빠집니다. 어쨌든 그 얘기 즉슨 이거는 하루 이틀짜리 악재가 아닌가. 그래서 다시 흔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아마 그 영향을 받아서 안 움직이는 건지 오늘 다른 나라들은 하나도 안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코스닥 종목 수가 하락 수가 1050개나 됩니다. 코스피도 빠지는 개수가 587개 거의 두 배 가까이가 돼요. 우리나라만 지금 혼자 이렇게 열심히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좀 많이 좀 억울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흔들 때 아까도 시장 전략 드릴 때처럼 낙폭과대 종목들을 주워 담아야 됩니다. 미국도 유럽도 빠질 생각이 없어요. 안 빠집니다. 빠질 생각이 없어요.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지금 여전히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빠질 생각 없고요. 최근에 며칠 빠졌다고 이건 아마 또다시 반등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크게 반등도 안 나오지만 계속 이렇게 박스껄 움직일 거고 정작 중국은 안 빠지고 그다음에 일본 시장도 안 빠집니다. 우리나라만 흔들어 놓고 있는데 이거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하이브도 아까 9% 빠지들이 이제 꼬랑지 달리네요. 그래서 종목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SM 라이프도 지금 꼬랑지 달리죠. 이렇게 반등 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 중국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기사만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 기사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중국 시장 아무것도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엔터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겁먹지 마세요. 이미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GK라든지 지금 소비주들 백화점 관련주들 안 빠지고 지금 다 잘 버텨주고 있죠. CJCGV. CJCGV. 이런 애들 마찬가지.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상황에서 중간중간에 분명히 이런 흔드는 과정은 나올 수 있었는데 나온 거니까 저는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